안녕하세요. 엑소에서 출연 받고 있는 막내 스웨입니다. 와 맛있다 잠깐만요 오케이 그리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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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 아 내가 그때 난 30만 원이에요 거기에 버터 가려져 있어요 지금은 배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배 낳아가지고... 빨리 먹고 싶어요. 그거 자원할 때, SNS. 배! 아, 진짜. 고기 짜자, 히브러.